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 25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망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대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하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하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더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자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린이 살루의 아들이오 시모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홀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홀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본 민숙이 24장까지 말씀에는 모하방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를 막으시고 결국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으로 해서 발락의 모든 계략이 실패로 끝나는 것으로 민숙이 24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적들과의 전쟁도 모두 다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11km 앞두고 있는 시띔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난한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정비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광야 40년의 시간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이 중요한 때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25장 말씀에는 참 예기치 않게 큰 어려움을 만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2만 4천명을 연병으로 죽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진 후에 또 한 번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띔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 앞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그때에 오히려 그들은 모함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 잔치에 참여하고 또 바을 부홀이라 해서 부홀 지역의 바을 신을 섬기는 일에 가담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2만 4천명이 죽게 되는 그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오늘 민숙이 24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담하였다. 바을 부홀에게 가담하였다라고 기록된 이 말씀은 단순히 이 잔치에 참여하였다 정도가 아니라 죄에 완전히 묶여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히 벌어진 일은 아니었습니다. 모함 여인들이 우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좋아하고 따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발람의 계획이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막으심으로 축복하였지만 한 가지 모하박 발락에게 사악한 계략을 주었습니다. 그 계략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저주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 것이 그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이다라고 발람이 모하박 발락에게 한 가지 사악한 계략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민숙이 31장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31장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깨를 따라 이스라엘의 자손을 부오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걸림돌이라 하면 덫을 말합니다. 발람이 덫을 놓은 것입니다. 모하박 여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을 유혹하고 그들이 죄 가운데 빠뜨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덫을 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저주와 핍박이 통하지 않으면 이렇게 유혹과 미혹으로 타락시켜서 믿는 이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계략인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틈타는 악한 생각들 마음들 또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 모든 죄들 크고 작은 죄들 가운데 이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는 마귀의 계략이 뒤에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고 나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순간이 그냥 깨어있어야 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 하나도 마음 하나도 우리가 행동 하나도 그냥 습관에 따라서 행하는 것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이 얼마나 크고 간사한지 이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깨닫고 하루하루 영적으로 분별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순간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무너진 때를 잘 살펴볼 때가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띔에 머물러 있더니 라고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크고 작은 전쟁을 다 마치고 광야 40년의 어려운 시간에 다 마쳤습니다. 이제 눈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난한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광야 생활에서 지쳐있어 몸을 쉬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난한 땅에 들어갈 것을 준비하는 이때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때보다도 서야 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하나님 앞에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고 죄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세상을 향해 그의 눈과 마음을 두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온갖 음란과 거짓과 탐욕에 마음을 내버려둔 채 그들의 영혼을 방치해두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유혹받기 쉬울 때가 있습니다. 큰 폭풍과 같은 시간을 지날 때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특별한 어려움이 없고 폭풍과 같은 시간이 다 지나는 그 평온의 때에 어떤 문제도 없는 때에 오히려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세상에 두기 쉬울 때가 있습니다. 작은 죄의 유혹에도 넘어가기가 쉽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주의 말씀을 구하고 주의 음성을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만족을 구할 때가 있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험상구준 세상의 두려움에 의해서보다는 미소짓는 세상의 매력에 의해서 더 위협을 당한다. 한 번은 예수전도단의 오대현 성교사님께서 미국의 한인 이세들 중학생들이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약 일주일간 뉴욕시 한랭가에 데리고 와서 우리 중학생 아이들을 노방전도를 시켰는데 이 사실을 안 어떤 어머니가 그 성교사님에게 화를 내시며 이렇게 따지듯 물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린 아이들을 험한 곳에 데리고 가서 위험에 노출시켰나요? 라고 따지듯 물으신 것입니다. 이때 오대현 성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방학 동안 제일 위험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가만히 누워 콜라를 마시며 TV를 보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사탄이 마음대로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유혹을 받고 타락하고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순정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한 어린아이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외적인 문제가 없다 하여 우리의 영혼이 방탕하여 세상에 흐르듯 우리의 영혼이 그냥 방치해 두어서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면 그 순간이 우리의 영혼에게는 가장 위험한 순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순간순간 마귀가 틈타게 하고 있는 작은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부터 우리가 명절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분주할 때에 오히려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더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를 찾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명절이 시작하고 우리의 삶의 여유가 찾아오는 이때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더 놓치기가 쉽고 마음과 생각을 더 세상 것에 두기가 쉽습니다. TV 리모컨에 돌려가면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로 또 하지 말아야 될 가벼운 말들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방탕하게 흘러가지 않는지 이 시간을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도 주님께 시선을 거주지 않고 은밀하게 찾아오는 마귀의 괴략에 속지 않고 날마다 깨어있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여 회막 앞에서 울 때 여전히 돌이키지 않은 이가 있었습니다. 시몬 지파의 한 지도자였던 시무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종이 회막 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종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시무리라는 사람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함으로 울 때 여전히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모함 여인과 함께 음행을 범하였던 이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비누하스는 그들을 따라가서 막사에 들어가서 창으로 둘의 배를 꿰뚫어 죽이게 되는 사건을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비로소 전염병이 그치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비누하스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둘의 배를 창으로 찔려 죽인 사건을 보면 어떤 이들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비누하스의 행동을 가리켜서 나의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지한 행위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칭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언약받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죄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하는 비누하스의 그 행위를 하나님은 칭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비누하스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분노하는 자리에 함께 분노하는 이 마음을 품은 사람 왜냐하면 한 성령을 품었기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분노가 함께 품어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분을 함께 품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그때 감히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장수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때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대적 블레셋을 향해서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서 탐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대적을 무찔렀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이때 하나님의 분노함을 품고 거룩한 의분을 품고 달려나간 다윗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바울은 세상을 향한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덴에 이르렀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사도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가진 고초를 다 당하였지만 그가 복음 전하는 것이 그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품어졌기 때문입니다. 우상신이 사람의 수보다 더 많이 있었던 이 아덴에 가서 그래서 신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까지도 있을 정도로 우상이 판치고 있는 그 땅에 가서 그는 육신적으로 지쳐있고 또 여러 가지 시험과 한란 때문에 마음은 지쳐있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의분이 그 안에 품어졌기 때문에 우상이 판치고 있는 이 아덴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애통하신가 눈물이 그에게 부어졌기에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 분노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또 내 이해관계가 침범 맞는다고 또 나에게 내 감정이 나쁘다고 여러 가지 이유로 분노를 표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면 사람들의 분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방하고 그렇게 악의적인 글을 퍼붓는 것을 보면서 이 시대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그 일에 다르지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참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또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내가 배려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마음이 상하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오히려 예수 그리스의 이름이 능력받고 하나님 나라가 처참히 짚밟히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분노하기를 멈추고 내 감정 때문에 분노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잘 돌이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탄의 계력과 그런 속임수에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되고 우리는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시띠메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저참혹하게 죄 가운데 무너져 있습니다. 다윗 앞에 골리아처럼 하라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의분을 품었던 아덴처럼 그 어느 시대보다도 우상이 판을 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감각이 무뎌져 있는 채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애통함, 주님의 분노가 주님의 의분이 허락하기를 간절히 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비누하스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부르지는 불같은 마음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는 매일 합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데 제 스스로 너무나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은 너무나 심각한 기도 제목입니다. 동성애, 합법화, 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법들이 어떤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인데 제 마음은 너무나 냉랭하게 있는 것을 보면서 진짜 다급한 기도 제목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보다 내 심령 안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멈추고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 주님의 마음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의 눈물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의 애통하심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눈물을 허락해 주시고 그 뒤 이어서 허락하신 기도 제목으로 다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매일 합신 기도 제목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주의 마음을 구하는 시간에 꼭 갔습니다. 하나님, 주님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먼저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냉랭함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분을 품고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애통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먼저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그런 주님의 마음과 눈물이 허락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찾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보레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날마다 은밀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은밀히 찾아오는 마귀의 유혹과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의 얽매인 삶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 속의 메인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은밀히 찾아오는 마귀의 유혹 앞에서 미혹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습관적으로 찾아오는 어린이 제의 가들 하나님 생각들, 마음 하나님 우리가 가벼이 어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리는 우리를 쓰러트리기 위해서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려 하는 그때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어. 하나님 마귀의 계략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작은 죄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과 생각도 날마다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의 얽매여 사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도 죄의 얽매여 사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 속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만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죄의 유혹을 하나님 날마다 그 싸움 앞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평안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는 세상 곳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두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슬의 아들 비누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사순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초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비누하스가 여우와의 질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끊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게도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 이 세대를 향해 악한 세상 악한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 다위처럼 비누하스처럼 바울처럼 거룩한 의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악함을 보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주의 마음과 눈물을 제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모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줘옵소서. 비누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거룩한 의분을 품고 하나님 그들의 죄를 끊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누하스처럼 다위처럼 바울처럼 이 세대를 향해 악한 이 세대를 향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받는 이 세대를 향해 우상이 반을 치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해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로 안타까함으로 애통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이 이 세대를 향해 나아가되 그날 습관적으로 기도하기를 멈추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눈물과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향한 거룩한 사람들이 불과 같이 일어나서 눈물과 애통함으로 이 세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줘옵소서. 이 세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줘옵소서.